화이팅 안녕하세요 인사 좀 해 안녕하세요 또 꿈 많은 사이에 카메라가 다 잖아요 이제 해볼까요? 이거 작은 방 안에서 찍어볼게요 이 노래를 처음 듣던 그날 유지야 그 그날에서 너무 그날 같이 들리거든? 편하게 불려면 좋을 거 같아 오케이 오케이 이 노래를 처음 듣던 그날 어때요 요거? 오케이 고이 접어두었던 마음에 아직 할 말이 남았던 걸 깨달은 채로 지새웠었지 네 좋습니다 저 깊은 곳에 다시 할게요 저 깊은 곳에 다시 할게요 잠깐만요 자막이라던 소중한 곳 잠시 정답 고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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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 꺼내볼거라 이런 느낌 어떠세요? 일단 킵하고 이게 전 나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? 이걸로 하고 아직은 널 멈출 수가 없어 어때요? 가사 아직은 이로 할게요 멈출 수가 없어 어때요? 우 빼고 좋아요 NOTHINGS 먼저 하고 우 찍을게요 이걸로 할게요 now without you now without you now without you now without you 네 발음 좋습니다 어 요거 혹시 혹시 without you 포함해서 하루 날 잡아서 여러 곡들 쫙 한번 수정 포인트 하는 날 가질 수 있을까요?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리고 이거 지금 생각보다 애드립이랑 BGB가 엄청 많아요 엄청 많아가지고 네 그러면 차라리 이 가사 고민하는 부분을 다음에 확실히 정해서 하고 오케이 그러면 저 걔네만 좀 해놓을게요 여기 노래 오베이비가 되게 많은데 건너뛴 것들이 좀 있어서 어 완벽하지 않나요? 굿굿 네 요거 그렇게 하고 어딜 또 안 했을까 2절에 그거 해놓을게요 우 우 우 아 크으으으으으으으 크으으으으으으으으LET 으흐어씨 어 마지막에 부른 걸로 일단 냅두고 아이고 나 살려 살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? 그 오늘 수정 전에 지난번에 만들어 놓고 간 거 한번만 들어볼게요 좋아요 낫을 쫙 피냐 아니면 약간 흔들림을 넣냐 쫙 핀 거를 잘 해볼게요 어떠세요? 깔끔한 것 같은데 이제 프리코러스만 하면 그거 해도 될 것 같아요 코러스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? 이거 K 소리가 좀 안 예뻐서 I'm not okay 그러면 sub이 더블링 갈게요 I'm not okay 하나 더 할게요 I'm not okay I've lost my way 애드립을 먼저 할게요 Not without you So cold Yeah yeah So cold Yeah yeah So cold Yea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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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로 하나 더 할게요 Yeah yeah 수없이 많은 날들 속에 No no 일단 해볼게요 No no I know Yep 넘어갈게요 수가 없어 Can't be the same Not without you 아 뒤에 완벽했는데 앞에가 틀렸네 완벽하다 네 다음 Not without you 완벽하다 네 다음 Not without you Not without you 이거 완벽한데 한 개만 더 해놓을게요 이거 완벽한데 한 개만 더 해놓을게요 제 잠들었고 얘 잠들었다가 지금 깨어났어 아 제가 오늘 몇 시간 녹음했냐 기다려봐 내 핸드폰 어디갔지 일곱 시간 압냐 체력장 제가 지금 무슨 생각이 드는지 알아요 내일 오후 1시에 운동을 예약한 걸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어 역시 이렇게 너무 나서면 안 돼 사람이 일단 타이틀곡 녹음은 끝이 났고 지금 수록곡 녹음 하나 또 해야 되고 오늘은 생각하지 않을래요 수고하셨습니다 가 빨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복숭아꽃 녹음 현장이고요 지금 스페셜 일단 퍼플 소코더머 안녕하세요 어떤 각오로 임하실 건가요? 오늘 날씨에 맞게 녹음하겠습니다 어 날씨에 맞게 오늘 굉장히 우중충한데 우중충하게 해보겠다고 합니다 일단 저부터 가볼게요 근데 보니까 영어 가사가 하나도 없었네 어 맞아 근데 뭔가 제목이 좀 영어 가사가 안 어울리지 않아? 어 그래서 그냥 더 좋은 거 같아 나도 그래서 너도 그래서 안 한 거야? 아유 좋다 좋다 아주 곡 해석을 제대로 했는데 진짜 진짜 이거 마구 한번 좀 다르게 해볼게요 이거는 그냥 원래 걸로 가고요 저 하나 생각 있는데요 네 요상하고 예쁜 꽃을 까지는 원래 거 녹음해서 쓰는 게 나을 거 같다는 생각 한번 붙여보고 들어보실래요? 아아 요상으로 예쁜 꽃을 피워 아하 이것도 괜찮고 지금은 꽃을 조금 더 강조해서 불렀거든요 네 네 아웃풀을 어떻게 해볼까? 좀 주고받는 거를 아 그러면 곡 전체를 제가 애드립을 한번 하고 나올게요 기억이 추억이 되기 전 향기를 담아놨지 향수로 만들어 우리 얼굴이 평소 그댄 남아있지 여덟 꽉 잡아놓은 나의 마음을 너도 너가 모르게 변하잖아 나의 꽃이 되어줘 베이비 너를 내일 없이 피워봐요 우리 고기 1절에서 2절 넘어갈 때 타이밍이 내가 몰래 향기만 복숭아꽃 이렇게 나와야 맞을 거 같아 끝났습니다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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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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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억이 추억이 되기 전 향기를 담아놨지 매일 없이 피워봐요 우리 큰일 났습니다 뭐 먹고 있을 거예요? 너도 밥 안 먹었잖아 나 괜찮아 네 이거 빨리 하겠습니다 둘은 식사를 하세요 예 예 코러스 및 수정 녹음 시작 화이팅 어떡해요 뭐요? 언니 웃는 거 이런 거 잘 못하잖아 아마 될 때까지 해볼게요 어떡하지? 몇 번 더 해볼게요 일단 제가 지금 한 거 합쳐서 들어 볼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들으셨나요? 저 혼자만의 파티? 혼자 열심히 놀고 왔어요 이게 참 혼자 하니까 할 게 너무 많아요 혼자 놀고 혼자 노래 부르고 하루 안에 복숭아 꽃과 풀서클 완성의 목표였는데 사실 이거를 두 개를 다 할 수 있을까 좀 걱정이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제가 지금 잘 달려서 다 해냈습니다 오늘의 미션 완료 그러면 저는 퇴근하겠어요 끝 에피소드 도착 에피소드